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오늘 노랑통닭 먹으러 왔고요. 지금 이거 3마리 20분 안에 다 먹으면 상금 100만원인데 보이죠? 이거 먹으러 왔어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맛있겠다. 그냥 20분 안에 다 드시면 되고 야채는 제외고요. 그다음에 부시래기도 다 드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도구나 아무나 상관없고 음료는 무제한. 공간에 화장실로 가시면 안되고. 그리고는 그 밖에 없습니다. 성공하시면 100만원. 네. 여러분 성공하면 100만원이래요. 연말에 이렇게 입금해준대요. 계좌로. 그리고 3마리, 야채 빼고 고스레기까지 다 먹어야 돼요. 이거는 상관없죠? 네. 네. 지금 몇 시에요? 2시 20분. 2시 2분? 네. 그것도rotaste!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작할게요. 꼼談아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음 맛.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찹쌀볼 고추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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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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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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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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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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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입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